정부가 공공 비축 및 45만 톤의 시장 격리를 발표한 가운데 진보당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양국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진보당 전북도당은 정부가 나락을 밥 한 공기 기준 300원으로 매입해야 하며 가격 하락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수입살 방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또한 수매제 부활을 통해 최저 가격을 보장해야 국민의 식량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